뿌잉 안녕하세요 유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거라 좀 진짜 떨렸는데 반가워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실은 유콘이 이번에 진짜 버츄얼로 데뷔합니다 이게 준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데뷔 때 짠 하고 보여주려고 지금은 못 보여드리지만 이번주 토요일 오후 5시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데뷔방송합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꼭 보러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데뷔 전날 금요일에도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올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곰방